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부세, 그 중에서도 공지하는 매입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세액의 계산인데요. 일단 매출세액, 매출세액 어떻게 합니까?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하게 해요? 세율을 곱하게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매출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하면서 실제 거래에 징수한 세액과 차이가 나더라, 차이가. 그 차이가 뭔지를 보니까 실제 거래에 징수하지 않은 금액이 공급가에게 포함되어 있더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가 뭐에 포함되어 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징수한 세액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간주공급하고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뭐 발급 의무가 없다? 세금 개선의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해가지고 매출세액 계산하는데 실제 거래에 징수한 세액이 맞지 않다.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공급,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두 번째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의 공제. 일단 매입세액의 공제받으려면 일단 내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언제 부담합니까? 어떤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뭐 할 때 공급받는 경우 또 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그죠? 부가세를 부담해요. 이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제하는 게 우리 부가세법 38조에 나와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공제하는 게 부가세법 39조에 나왔습니다. 부가세법 38조에 보시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첫 번째 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 공제해라. 그죠? 부가세법 38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어떤 커피 한 잔 마셔가지고 부가세 부담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가세법 38조 때문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대해야 될 겁니다. 증거. 내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내가 부가세를 부담했다는 증거를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세금계산서 등을 뭐 해야 된다? 수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치. 그리고 세금을 수치했으면 어떻게? 세무서에 뭐? 학계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계표를 제출해라. 부가세법 39조에 보면요.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열거되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그렇죠? 이거는 소수학세법 시행령. 그렇죠? 그리고 법인서법 시행령에서 열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끌어와서 우리가 부가세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사업과 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열거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면세. 그렇죠? 우리가 면세. 면세에 대해서는 매출세액 부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지 마라. 그리고 뭐? 토지의 공급도 면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실 게 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우리가 개별소비세 과세상 수용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거는 뭐 조세 정책적인 차관에서 과소비역제 등.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점 매입세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뭐 예외가 있습니다만 일단 또 세금계산을 수치해야 되니까 세금계산은 미수치 그리고 부실기재 등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니까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등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공제하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제 가능 매입세액이 뭐냐.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뭡니까? 자기의 사업을 대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는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를 보시면 뭐에 의해서 증거가 있어야 될까 하니까 그럼 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 꼭 세금계산서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고, 뭐가?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것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 공제 대상은 뭡니까?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VAT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뭐가 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데 이때는 공제하지 말라고 열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일반 과세자로부터 실천하는 것은 공제 불가하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우리가 목욕, 이발, 미용업. 그렇죠? 여기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공제 안 된다. 두 번째 뭐?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내가 KTX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갔다. 그럼 이게 뭡니까? 여비죠, 여비. 여비인데 사업과 관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입장권 발행사업자. 그렇죠? 입장권 발행사업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복리우생 목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어떻게? 프로야구, 야구보로 갔다. 그럼 입장권 발행사업자가 신용카드 발급해 줄 거 아닙니까? 전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미용목적 성형수술. 그렇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무진료용역. 과세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무도하건 자동차 운전하건 똑같다는 얘기죠. 살펴보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실 게 또 뭡니까? 매입세액의 범위 중에 매입자 발행의 세금계산세에 의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매입자 발행의 세금계산은 뭡니까? 일단 매입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그런데 매입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 발급을 안 해준다. 그렇죠? 공급자가 안 해준다. 그럼 매입자가 어떻게? 자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렇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한테 뭘 신청한다고요?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확인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그렇죠? 확인 거부할 수도 있고. 요건 미비되면 확인 거부하겠죠. 요건 충족되게 되면 어떻게?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요건 충족되면 송보를 합니다. 그럼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공급자에게 확인한 다음에 확인 결과에 따라가지고 누구? 공급자에게도 통지하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확인 결과를 어떻게 한다? 통지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자에게 결과 통지를 하게 되면 요 매입자가 드디어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역으로 뭘 발급한다? 매입자 발행의 세금계산을 발급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요 매입자 세금계산을 발행하게 되면 요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공급자는 당연히 매출에 넣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입세 공제 범위에 뭐 또 매입자 발행의 세금계산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언제 할 거냐? 그죠? 언제 할 거냐? 일반적인 경우는요. 거래 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 매출 세금계산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사용 시점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입 시점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죠. 사용 시점이 아니고 뭐 구입 시점에서 공제를 한다는 거. 그죠?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도 똑같습니다. 다 구입 시점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면 일단 또 재화 수입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는요. 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이 매출 세금계산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을 발급받았다. 그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 세금계산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사업 양도의 경우. 그죠? 사업 양도.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 양도양수의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수입세금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기에서도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업 양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공제하는 매입세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